우간의 막내인 우소방이 장가를 들었다. 가난한 지만의 막내라 세간이라고 받은 건 솥 하나, 장떡 하나, 돌투성이 밭대기, 그리고 철도 안 든 수송아지 한 마리뿐이다. 먹고 살 길은 산비탈을 개간해 밭대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소가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툭하면 큰 집 어미소에게 달려가는 수송아지를 키워 길들이는 일이 급선무다. 우소방은 송아지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가서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칠뿌리 맞뿌리를 캐다 새죽솥에 넣었다. 그랬더니 송아지는 금세 엉덩짝이 떡 벌어지고 머리 꼭대기엔 뿌리 비죽 올라왔다. 이젠 기를 들일 참이다. 큰 집 형님 지시대로 맥감 모래밭에 소를 끌고 나가 쟁기를 씌우곤 형님이 앞에서 코뚜레를 잡고 우소방이 뒤에서 쟁기를 잡았다. 멋대로 뛰어놀던 송아지가 제대로 할 턱이 있나. 형님이 코뚜레를 낚아채자 송아지는 앞발로는 모래밭을 버티고 뒷발로는 모래를 퍼부었다. 회처리로 등짝을 후려치며 이랴. 형님이 이렇게 고함쳐도 우소방은 어린 송아지를 때릴 수도 없고 소를 모는 형님에게 대고 이랴. 이랴. 할 수도 없어. 형님. 우로 가십시오. 형님. 멈추세요. 형님. 좌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리하여 보름쯤 지나자 소가 제복 길이 들었다. 여전히 형님이 코뚜레를 잡고 우소방이 쟁기를 잡았다. 형님. 저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마침내 우소방은 산비탈을 개관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까모래밭에서는 그렇게도 잘하던 녀석이 산비탈밭에서는 위독경이다. 이랴. 이랴. 산골짝이 떠나갈 듯 소리쳐도 다리에서 뿌리가 내렸는지 꼼짝도 안 한다. 형님이 올라와 쟁기를 잡고 회처리로 때리며 이랴. 이랴. 목이 쉬어라. 외쳐도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형님이 씩씩대며 내려간 후 우소방은 곰방대에 담배를 말아놓고 푸시또를 치는데 이때 봉개처럼 떠오르는 게 있었다. 우소방이 쟁기를 잡고 형님. 어서 갑시다 했더니 소가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닌가. 형님. 왼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우소방은 말 잘 듣는 소의 목덜미를 안고 빙긋 웃었다. 어느 봄날 우소방이 형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형님. 그 자리에 서세요. 하면서 돌밭을 가는데 지나던 홍용감이 이를 보고 묻는다. 우소방. 그렇다면 자네는 저 황소의 동생인가? 기분이 나빠진 우소방은 형님이란 말을 빼고 어서 갑시다 했다. 소는 꼼짝을 안는다. 형. 갑시다 해도 형님 가자 해도 발을 안 뗀다. 고. 형님 갑시다 해야 쟁기를 끄는 게 아닌가. 이튿날부터 우소방 내 산비탈 밭대기엔 구경꾼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다. 우소방은 쟁기질을 하지 않았다. 헛걸음한 구경꾼들의 발길이 끊어지고야 쟁기질을 했지만 그러자 또다시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화가 난 우소방이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갔지만 소문이 났는지 아무도 안 산다. 내친 김에 도축장으로 끌고 갔더니 소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암소가 녀석을 낳을 때 탯줄을 끊어주었고 장가 올 때 녀석을 받아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놓고는 이제와 도축장으로 보내다니 우소방은 소의 목을 얼싸 안고 울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던 우소방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덩치 큰 황소를 우소방 내 어린 황소가 들이받아 개천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우소방은 돌밭에 매년 콩을 심었고 쇠죽소태는 콩이 그득해졌으며 황소의 덩치는 우람해졌다. 우소방 고울에서 매년 소싸움 대회가 열렸는데 싸웠다 하면 우소방 내 형님 황소가 장사가 되었다. 형님 옆구리를 파고드세요. 형님 계속 밀어붙이세요. 소싸움 대회장엔 폭소가 터진다. 단어 대회에서는 금송아지 7월 7석 대회에서는 송아지 한 마리 추석 대회에서는 금수무던 우소방은 금방 부자가 되었다. 열여섯 살 송도령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오대 독자라 집에서는 하루빨리 장가보내 엉덩이 떡 벌어진 색시가 가을 묵법듯 고추 달린 놈을 쑥쑥 낳아주기만 바라는 것이다. 송도령은 신랑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다. 이목구비 반듯하고 호우대는 헌칠한데다 머리도 영특해 초시에 합격했고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볼참이다. 송도령 내는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집안이지만 대대로 청렴하여 넉넉하지 않은 게 흠이라면 흠이다. 과거에 몇 번 떨어진 송도령 아버지가 한눈 안 팔고 열심히 농사짓고 온 식구가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 보릿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다. 늙은 매파가 문치방이 닳도록 송도령 내를 들락날락거렸다. 암미가 빠져 말이 새서 잘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매파은 귀가 어두운 송도령의 할머니를 물고 늘어진다. 이물허하지. 크단 머리에 언던짝은 이만하고 단지 희가 먹은 게 탈이지. 치안 좋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엉덩이가 크다는 말은 이해했다. 30리 밖에 있는 색식감 집안도 양방 가문에 대대로 덕을 베풀어 인심을 잃지 않았다고 자랑이다. 마침내 꽃피고 새우는 춘산모래 신부 내 드넓은 마당에서 혼례가 치러졌다. 신부 내 동네는 집성촌으로 모두가 아주머니 아저씨 형님 동생이다. 그런데 신부 측 어른들의 얼굴에 한결같이 수심이 가득하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밤이 왔다. 가물거리는 촛불 안에 원앙금침이 펼쳐졌고 윗목엔 밤중에 배고플새라 주안상이 차려졌고 모란꽃에 나비가 노울거리는 여덟폭 병풍이 문을 가로막았다. 화척동방이라 신랑 신부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부끄러운 듯 마주앉았다. 송도령은 고개를 푹 숙인 신부의 적두리를 젖히고 얼굴을 자세히 봤다. 오똑한 건날 앵두같은 입술 백옥같은 살결 짙은 속눈썹에 사슴처럼 큰 눈 그런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이 좋은 날에 왜 눈물을 보이시오? 무슨 연유인지 말 좀 해보시오. 신부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송도령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신부 측 가족들의 수심에 찬 얼굴도 떠올랐다. 울음을 멈춘 신부에게 송도령이 말했다. 술 한잔 따라주시오. 신부는 묵묵 부답이다. 감주 그릇을 건네주시오. 신부는 미동도 안는다. 이럴 수가. 송도령은 철퇴로 뒤통수를 맞은 듯 몽해졌다. 신부가 봉어리에 귀모거리 인 것이다. 송도령은 주안상을 당겨 술을 마시며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을 껐다. 이튿날 아침 신부의 이모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러 신방에 들어와 여의의 붉은 자국을 보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처가집 식구들이 허느껴 울며 송도령 아니 송서방의 두 손을 잡았다. 송서방이 귀모거리 신부를 제 집으로 데려가자 이번엔 온 집안이 망연자실 넋을 잃었다. 송서방의 할머니는 매파를 불러 따졌다. 하지만 단지 희가 먹은 게 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는데 그걸 지금 따져서 무엇하나 송서방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다. 며느리는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다. 손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낳았다. 첫 손자가 새돌 때 며느리는 쪽풀을 베어와 쪽물을 뽑더니 비단의 쪽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쪽빛이 너무 예쁘다고 친척들이 비단을 가져오길래 쪽염색을 해줬더니 소문이 퍼져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온밭에 쪽풀만 가꾸고 귀모거리 며느리는 마당에 독을 열게 놔놓고 종물을 뺀다. 송서방 집안이 풍성해지고 송서방은 과거에 급제하고 며느리는 아들 하나를 또 낳았다. 예천땅 용궁에서 거짓고를 한 미친 점쟁이가 오늘도 킬킬거리며 저작거리를 돌다가 호름한 국밥집에 들어갔다. 미친 점쟁이는 혼자 국밥을 먹던 말끔한 젊은이 앞에 서더니 세 번이나 떨어지고 또 끌끌하고 중얼거렸다. 얼굴이 박박 얼근 주모가 아기를 업은 채 나가라 재수없게 하며 부직갱이로 내쫓으려는 걸 젊은이가 막아섰다. 이분 밥값은 내가 내리다. 젊은이는 점쟁이에게 술 한잔을 따르며 물었다. 내가 과거에서 세 번이나 떨어진 걸 어찌 알았소? 점쟁이가 킬킬거리며 말을 받았다. 이마에 씌어 있어. 젊은이는 저도 모르게 이마를 만지며 속으로 내뱉었다. 안동에 사는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젊은이는 더 바짝 다가앉아 물었다. 도사님 그럼 이번에는? 점쟁이가 답했다. 외수염 잉어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줘. 점쟁이는 술 한잔을 들이켜더니 또다시 킬킬거리며 말했다. 자네 색시는 저 아이야? 그러면서 주모 등에 엎인 예제제한 아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외수염 잉어? 젊은이 곤오걸은 국밥집을 나와 문경 세제를 넘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다 하룻밤 묵고 가려고 남한강 나루토 주막집에 들어가 병상에 털썩 앉았다. 이때 손님 중 하나가 오늘 저녁은 모여 하고 묻자 주모가 잉어 잉어 매운탕 이구먼요 하는게 아닌가 권오걸은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도마위에 잉어를 내려치려는 주모 남편 손목을 가까스로 붙잡고는 한쪽 수염이 떨어져 나간 채 아직도 벌룸벌룸 숨을 쉬는 커다란 잉어를 다짜고짜 얼싸 안고 내달려 남항강에 던져버렸다. 주막집으로 돌아온 권오걸은 술을 사서 손님들을 달래고 이옷값을 두둑히 줘 주모를 다독였다. 한양으로 올라간 권오걸은 마침내 알성 급제를 했다. 어사화를 휘날리며 고향으로 내려오던 권오걸은 걸음을 멈췄다. 미친 점쟁이의 마지막 점개가 떠올랐다. 그 꾀죄죄한 여식이 나의 배필이 된다고? 그 천한 주모가 나의 장모가 된다고? 어둠살이 내리는 예천 땅 영궁의 국밥집 가마서태국은 설설 끓고 주모는 마당에서 팔을 다듬고 아기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놀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부엌 뒷문으로 시커먼 남정래가 들어와 아기를 가마서태 던져놓고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뒤로 한 채 사라졌다. 15년이 흘렀다. 상주부사로 부임한 권오걸은 포어들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 권부사를 시중들 기생은 이름이 부용이라 했다. 권부사는 부용을 보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과 중얼거리고 부용도 권부사 옆에 앉자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다. 이방이 권부사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부용이는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았습지요. 쥐연이 파한 후 권부사와 부용은 금침을 깔아놓은 뒷방으로 갔다. 그런데 부용이 갑자기 나으리 소첩은 나으리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하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게 아닌가. 권부사도 한숨을 내뿜으며 말을 받았다. 밤새 술잔이나 나눠잤구나.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권부사가 먼저 신세 탈용을 탈용을 했다. 내 나이 열아홉에 알성 급제해. 안동이 떠들썩하게 장가를 갔는데 첫날밤에 새신부가 급사를 맞더니 1년 반 만에 새장가를 가자마자 또 첫날밤에. 권부사는 방꾸들이 꺼질 듯 한숨을 토하더니 부용에게 물었다. 너는 무슨 사연이 있느냐. 젖가슴 아래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쩌다? 소첩의 고향은 예천 용궁입니다. 어머님이 국밥집을 했는데 소첩이 세 살 때 어떤 남자가 순간 권부사는 점장이가 떠오르고 그의 모든 말이 하나씩 실타래처럼 풀렸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권부사의 운명이었다. 권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끄고 부용을 안았다. 그리고 첫날밤 급사로 새신부가 죽었으니 부용이 걱정할 듯 싶어 다정하게 안심시켜주기 위해 말했다. 오늘 밤 나와 몸을 섞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흘이 품에 안기면 죽어도 좋습니다. 권부사는 부용의 옷고름을 풀었다. 폭풍이 몰아쳤다. 부용은 죽지 않았다. 부용은 권부사의 정신이 되어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다. 봉지서 딸 짧은 애가 오늘따라 왜 일익인가 어둠사리 사방천지를 시커멓게 내리덮자 마침내 신서방이 14살 맞딸을 때리고 맹참봉 사랑방을 찾았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신서방은 말없이 한숨만 쉬고 맹참봉은 뽀끔뽀뽀끔 연초만 태우고 신서방 딸 부니는 방구석에 돌아한다. 눈물만 썻는다. 참봉호는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 것이 아직 철이 없어서 맹참봉 사랑방을 나온 신서방은 주막집에 가서 정신을 잃도록 술을 퍼마셨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신서방은 술이 덜 깬 걸음으로 맹참봉을 찾아갔다. 참봉호는 약조하신 땅문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맹참봉이 다락에서 땅문서를 꺼내 신서방에게 건넸다. 녹근을 풀어 땅문서를 보던 신서방이 다섯 마지기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다섯 마지기는 하자 맹참봉 입에서 오장 육불을 뒤집는 말이 흘러나왔다. 자네 딸은 수천여가 아니요. 다섯 마지기도 과한 거요. 성질 같아서는 목침을 들어 맹간음 대갈통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신서방은 꾹 참고 말했다. 아직 열네 살밖에 안 된 어린이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자 맹참봉이 화를 내며 증거가 있어 증거가 여위에 피한 방울 지키지 않아서 한다. 쫓겨나다시피 맹참봉집을 나온 신서방은 또 주막으로 가 통곡했다. 며칠 후 다시 맹참봉을 찾아간 신서방은 하인들에게 주먹찜질 까지 당했다. 맞다를 팔아먹고 제값도 못 받아 술독에 빠져 사는 신서방은 그날도 고라떨어져 날이 밝아도 일어날 줄 모르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쳐 온 집을 기지더니 오랏줄로 신서방을 묶고 동원으로 끌고가 사또 앞에 세웠다. 네 이놈 도망친 내 딸년의 행방을 이실짓고 하지 못할까 사또의 지렁지렁한 불호령에 놀란 신서방이 이리저리 둘러보니 맹참봉이 보였다. 맹참봉은 저놈 앞에서 다시 한번 경의를 설명하라. 사또의 호통에 맹참봉이 답했다. 소인이 산 너머 상가에 문상을 하고 삼경이 되어서야 집에 왔더니 제 방에 다락 자물통이 뽑혀져 나가고 다락 속 금부치가 몽땅 없어지고 저놈의 딸년도 사라졌습니다. 제 아비와 내통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신서방은 권장 스무대를 맞고 엉덩이가 비투성이가 되어 옥에 갇혔다. 사또는 포절들을 풀어 나루토 길목을 지키고 고갯마루 외통길을 막아 온 고울을 뒤져도 도망간 분이를 찾지 못했다. 봄이 왔을 때 신서방은 면회원 마누라로부터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맹참봉이 분이 선 마지기를 도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어린 자식들이 눈에 아름거려 죽을 수도 없었다. 푹푹 지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울 사람들이 맹참봉 내 단밖으로 모여들었다. 세상 살다가 빨간 모가는 처음 보네. 길조요. 흉조요. 소문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빨간 모가 모가가 빨갛다. 사또가 갑자기 고함쳤다. 여봐라. 사또는 육방 관속을 대동하고 맹참봉 내 사랑방 앞에 아름드리 모가 나무 앞에가 모가 나무 밑을 파렸다. 하고 불호령을 내렸다. 치맛끈으로 목을 맨 분이의 시체는 원안에 사무쳐 눈을 뗀 채 썩지도 않았다. 목에 감긴 치맛끈 끝에 꼽힌 자물통이 달려있었다. 맹참봉은 권장 서른대를 맞고 퓨와 똥이 본복이 되어 목에 들어가 신서방이 앉았던 자리를 차지했다. 사또는 맹참봉의 논밭 백마지기를 신서방에게 주고 양지 바른 곳에 분위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혼을 달래는 구판을 버리고 위령 탑을 세웠다. 김진산의 집안은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다. 천석군 부자는 아니지만 모슴 셋을 두고 문전옥답 백여 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곡간이 그득해 보릿고개인 양식 떨어진 가난한 이웃에 적선도 베풀었다. 동네에 서당이 없어 손자색과 동네 아이들이 사랑방에 모이면 김진사는 훈장 노릇도 했다. 인정 많고 점자나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김진사의 서른두 살 아들 김초신은 제아비를 빼닮아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매사에 사력 있고 성품이 착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복받은 집안에 목구름이 몰려온 건 김진사 안빵마님이 병안으로 누운 지 다섯 달 만에 이승을 하직하고 붙어다. 그 전에 회갑 잔치를 했으니 장수했고 집안 걱정거리 없이 눈을 감았으니 문상객들은 호상이라 하는데 혼합이가 된 김진사는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솔깨솔깨 울었다. 한평생 외도 한 번 하지 않고 부인에게 역정 한 번 내자는 김진사는 몽하니 혼이 빠져버렸다.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리 부인의 묘소에 갔다가 저녁때가 되어야 돌아왔다. 김진사는 극기야 노망이 들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아 온 식구가 찾아 나섰더니 산너머 엉뚱한 동네를 헤매고 있기도 했고 누가 부인의 묘를 파갔다고 난리를 피우기도 했다. 부엌에 들어와 여보 인자하며 며느리를 덥석겨 안아 며느리가 즐겁을 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나자 김진사의 노망끼는 도를 더해 갔다. 한밤중에 아들 애가 자는 방에 뛰어들어오질 않나. 며느리가 땅문서를 훔쳐가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부인의 장신구를 몽땅 가져갔다느니 우기지를 않나. 툭하면 길을 잃고 동통에도 빠지고 그렇게도 귀여워하던 손자를 악기를 죽인다며 낯을 들고 쫓아가고 마침내 며느리는 손자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효자이던 김초씨도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더니 봉구박 주막 출입이 잦아졌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 내려앉은 마루에 부자는 말없이 걸터 앉았다. 저게 뭐냐? 눈은 심리나 들어가고 폴은 피골이 상접한 김진사가 묻자 아들 김초씨가 고향이에요 했다. 김진사가 또 물었다. 저게 호랑이가 아니냐? 김초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향이라니까요! 저게 뭐냐? 말했잖아요! 고향이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어떻게나 큰지 김진사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진눈깨비가 퍼붓는 그날 밤 술에 고라떨어진 아들 김초씨를 두고 부인이 춥다고 이불을 들고 산으로 가던 김진사는 치룩 같은 밤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개울에 초박혀 죽었다. 장례를 치르며 상주 김초씨는 슬픔보다는 후련함을 느꼈다. 기나긴 암흑의 동굴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 그러다 손에 잡힌 일기장을 펼쳤다. 김진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쓴 일기장이 한집이다. 갑술련 정월 스무다 쌤? 겨운에 방에만 박혀있던 우리 피루를 안고 볕이 따뜻한 마루로 나왔다. 아빠 저기 뭐야? 저것은 고양이란다. 아기 호랑이야? 아니 고양이 어미란다. 피루는 묻고 또 물어 무려 열두 번이나 물었다. 고양이가 신기한가 보다. 갑술련이면 상주 김초씨가 세 살 때다. 김초씨는 통곡을 했다. 울어도 울어도 두 눈에서 닭동같은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다. 부려놓은 산삼씨를 보러 오늘도 민진사가 뒷산으로 오르자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고 새끼도 어미를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이 났다. 마을 뒷산이지만 산새가 꽤나 험해 민진사는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누롱이 모자는 펄쩍펄쩍 잘 떠오른다. 민진사가 한숨 돌릴 겸 달에나무 농쿨 앞바위에 앉아 이마에 땀을 훔치는데 농쿨 속에서 뭔가 자꾸 부시럭거려 손에 잡히는 볼을 던졌다. 그러자 우르르 쾅쾅 산돼지 새끼들이 농쿨 속에서 빠져나오더니 눈을 부릅든 어미돼지가 민진사에게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민진사가 나동그라지자 어미돼지는 다시 돌아서더니 어금니를 세우고 달려든다. 그때 누롱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듯 펄쩍 어미돼지를 덮쳤다. 한 살밖에 안 된 누롱이 새끼도 어미돼지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새 짐승이 한 대 엉겨 피를 튀기는데 원체 통치에서 밀리는 누롱이가 밑에 깔리자 새끼가 뛰어올라 어미돼지 귀를 물어 뜯는다. 정신을 차린 민진사도 지팡이로 어미돼지 등을 후려쳤다. 어미돼지는 새끼들을 따라 달아났다. 피투성이가 된 민진사는 한참 만에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피를 씻고 보니 허벅지가 찢어져 의원을 불러 지혈을 하고 인진숙을 붙이고 광목을 감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민진사가 입을 열었다. 여봐라 내 생명을 살려준 건 누렁이다. 누렁이는 어찌 되었느냐? 하인들이 채죽손 옆에 쓰러진 누렁이 모자를 보고 와서 고했다. 누렁이는 한쪽 눈알이 빠져 애꾸가 되었고 새끼는 꼬리가 잘려나갔습니다요. 옆에 앉은 의원에게 일렀다. 오 의원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 누렁이를 좀 봐주시오. 두어달이 지나자 민진사는 다리를 쩔며 바깥 출입을 하게 되었고 애꾸가 된 누렁이와 꼬리가 잘려나간 새끼도 민진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민진사는 누렁이를 지극 정성으로 돌봤다. 상에 고기가 올라오면 씹는 등 마는 등 누렁이에게 뱉어주고 겨울이면 추울새라 부어 아궁이 옆에 집을 지어주었다. 어느 해 겨울 곡부를 심하게 앓던 민진사가 약한 척 다 먹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했다. 누렁이 모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면 민진사 묘소에 갔다가 저녁에야 돌아왔다. 해가 흘러 누렁이도 늙었다. 만날 부어 아궁이 옆에 누워 죽치더니 급기야 똥 오줌도 못 가려 며느리에게 부지깽이 타작을 맡기 일수다. 푹푹 찌는 어느 칠월 칠석 세벌 논매기를 다한 모슴들이 조르는 통에 민진사의 아들 민서방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누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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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을 마감했다. 누렁이 새끼는 말이 새끼지 덩치가 죽은지 어미보다 컸다. 그런데 이놈이 모습을 감춰버렸다. 그날 밤 앞산 꼭대기에서 우우하고 잠든 마을을 깨우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인가 여우인가 수근거리며 문을 꼭꼭 잠갔지만 그것이 고리 없는 누렁이 새끼라는 걸 속으로 알았다.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에 누렁이를 삶아먹은 모슴들과 민서방은 뒷간에도 못 나갔다. 밤에는 꼼짝도 못하던 동네의 남정 내들이 나리박자 고리 없는 누렁이 새끼를 잡겠다고 축창이며 쇠스랑을 들고 무리지어 앞산 뒷산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동네로 들어서는데 민서방 집안이 떠들썩하다. 3대독자 민서방의 5살 난 외아들이 동네 친구들과 개울에서 멱을 감는데 어디선가 달려나온 누롱이 새끼가 불화를 물어 뜯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봄 고자가 된 민서방 아들이 매시의 양자가 되어 한양으로 떠날 때 온 동네는 눈물바다를 이뤘다. 천석군 천석군 오생원은 남부로 올 것 없이 사는데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다. 슬아의 딸만 다섯이고 아들이 없는 것이다. 결국 재정형의 셋째 아들을 양자로 들이기로 한 오생원은 이공수님을 찾아갔다. 산속의 외따남자에 혼자서 벽면 수행을 하는 이공수님은 오생원과 절친한 사이다. 이공수님이 탁바라로 나오면 언제나 오생원 집 사랑방에 들러시를 짓고 오생원도 때때로 암자에 올라 이공수님과 고담준론을 나눈다. 오생원이 양자를 들이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자 육갑을 짚어본 이공수님이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했다. 하지만 오생원은 이공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들였다. 양자로 들어온 평택이란 녀석은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다. 청개구리 귀신이 들었는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하지 말라는 도둑질은 밥먹듯이 한다. 오생원이 출타만 하면 사랑방에 들어가 다락을 열어 돈을 훔쳤다. 그 돈으로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작거리를 휩쓸고 심지어는 서당에서 졸고 있는 훈장님의 주머니에도 손을 댔다. 그 뿐이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색주집을 드나들고 한밤중에 참모방에도 몰래 들어가더니 극기야 행랑아범이 오생원 심부름으로 한양의 간사이 행랑아범의 마누라를 덮쳤다. 이 마누라가 기딜 방앗간에서 목을 매려고 하는 것을 다른 하인들이 발견해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일이 알려지자 열다섯 살 병택은 사랑방 다락에서 금부지를 훔쳐 도망쳤다. 행랑아범이 시퍼런 낫을 들고 병택을 찾아나서자 오생원은 문전옥닭 다섯 마지기를 떼주고 없던 일로 마무리 지었다. 딸 다섯 시집 보낼 때는 남들 하는 것처럼 초촐한 혼수를 장만 해주고 출가 외임이라고 논한 마지기 떼준 적 없는 오생원이 양자 병택에겐 아낌없이 퍼줬다. 병택은 평양으로 가서 월메라는 기생에게 빠져 있는 돈을 다 쓰고 빚을 지고 잡혀있게 됐다. 결국 연락을 받은 오생원이 집사를 보내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껏 집 나간 병택을 사람 풀고 동풀어 데려온 것은 손가락으로 헤아리기도 힘들다. 오생원이 양자로 드려놓은 개막란이에게 하도 시달렸습니까. 노망이 들었다. 병택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타락 속 괴짝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많은 땅 문서가 제 손아귀에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었다. 병택은 고마움도 모르고 양아버지를 학대했다. 오생원이 사랑방에서 똥을 싸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얼음같은 찬물을 퍼붓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생원이 가출을 했다. 입춘이 지났다지만 여전히 얼음이 깡깡 오는 밤에 병택은 제아비를 찾지 않았다. 얼마 후 오생원이 이공수님의 암자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청명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오생원은 암자에서 숨을 거뒀다. 병택이 제잘못을 깨우쳤습니까? 구일장으로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며 이름난 지관을 불러 맷자리를 잡아 공분을 높이 올렸다. 또 성물을 바리바리 올리더니 묘지 옆에 초막을 찍고 조상식 석상식은 물론 점심까지 챙겼다. 천하에 효자가 났다고 소문이 자자할 즈음에 동네 주막에 이공수님이 들어와 곡차를 마셨다. 한 호리병 두 호리병 세 호리병 이공수님이 주막에 아궁이로 가더니 숙 뭉치에 불씨를 옮겼다. 그러고는 오생원의 묘지로 가 효자의 초막에 불을 붙였다. 석상식을 들고 온 참모를 눕혀놓고 헉헉거리다 뛰어나오는 병택의 뒤통수를 향해 이공수님의 박달나무 지팡이가 날아갔다. 상주의 삼일장이 치러졌고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석양이 새빨갛게 물든 학강 나루토의 막배가 닫자 대여섯 사람이 배에서 내려 뿔뿔이 흩어지는데 갓을 눌러선 헌칠한 선비 한 사람은 사방을 훑어보더니 성큼성큼 주막으로 들어갔다. 치마 끈을 바짝 올려매 엉덩짝 선이 그대로 드러난 젊은 주모가 은근슬쩍 눈웃음을 치며 선비를 맞았다. 독방을 잡은 선비는 국밥에 막걸리 한오리병을 마시고 주모를 부르더니 담보쯤을 풀어 비단보자기에 싼 상자를 꺼냈다. 나는 다세나여 셋쯤 여기 묵을 참인데 이것은 참으로 귀한 물건이니 잘 보관해 주시고 보관증을 써주시오. 주모가 부르자 안방에서 주모의 기둥서방이 지필묵을 들고 왔다. 이것이 무엇이요? 비단보자기를 풀어제치자 조그만 오동나무 상자가 나오고 그 상자를 열고 한겹 두겹 한지를 일곱겹 벗겨내자 은은한 고려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 나왔다. 이거 얼마나 합니까요? 문전옥답 쉬마지기로도 못사는 물건이니 잘 보관해 주시오. 주모와 기둥서방이 보관증을 써주고 오동나무 상자에 잘 넣은 고려청자를 안방으로 들고 왔다. 그리고는 다락문을 열고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통을 잠근 뒤 열쇠는 주모의 고쟁이 끈에다 단단히 묶었다. 주모가 포질러 앉아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한다. 허구한 날 새벽부터 밤늦도록 손님 시중 들어도 이렇게 꾀죄죄하게 살아가는데 저 선비는 무슨 복을 타거나 쉬마지기 문전옥답을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고 다니나? 듣고 있던 기둥서방이 곰방대를 털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고려청자를 빼앗아 버리면 될 거 아니요? 어떻게? 보관증을 써줬는데? 보관증을 훔쳐부러 바지 안주머니에 넣터구먼 띵일은 내가 차리할터 눈이 반짝이던 주모가 옆전 한웅큼을 치워주자 기둥서방은 투전판으로 향하며 내일 아침에나 돌아오겠단다. 주모가 부엌에서 발가벗고 목간을 하고 명경을 펴놓고 얼굴에 분을 머리엔 동백기름을 바르고 장롱 속에서 노랑저고리 분홍치마를 꺼냈다. 똑똑 선비가 일어나 문으려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호롱불빛에 자세히 보니 주모다. 새끼띠 눈웃음을 흘리며 술 한잔을 따르고 이건 겨운에 익은 오미자주요. 한잔 드시고 쇳내도 한잔 주시구려. 서방님은 어디 보내놓고? 서방은 무슨 서방. 먼 친척 오라버니지. 저작거리 투전판에 가면 내일 해가 중천에 올라야 돌아오지요. 오미자 술잔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한 뼘 두 뼘 다가온 주모가 선비 곁에 바짝 달라붙었다. 민잔을 상해놓고 보선 빨로 술상을 밀어 호롱불을 껐다. 서른이 안 된 건강한 선비와 농익은 주모가 불덩어리가 되어 껴안았다. 밑에 갈린 주모는 여분지를 해대고 교성을 토하면서도 서은은 선비의 바지석 주머니를 더듬었다. 원매무새를 고치며 선비방을 나온 주모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 고려청자 보관증을 불살라버렸다. 이튿날부터 기둥 서방이 부지런히 부잣집을 돌아다녔다. 3일째 되는 날 만석군 황부자가 고려청자를 사겠다고 해 주모는 열쇠를 따고 다락문을 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고려청자 보따리가 사라지고 없다. 선비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반판을 준비했다. 주모를 쓰러뜨릴 국리 중에 재발로 들어오니 사정없이 주모 사타구니 를 당금질하며 주모 고쟁이의 꽤 찬 다락 열쇠를 준비해둔 차륙덩어리에 찌고 본을 떴던 것이다. 이튿날 그 열쇠본을 들고 저작거리 대장간에 가서 열쇠를 복제해 주모가 장보러 간 사이 안방에 들어가 다락문을 열고 가짜 고려청자 보따리를 꺼내 강물에 수장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바지석 주머니에 꼬기꼬기 접어넣어두었던 보관증이 사라졌다. 선비는 주막을 뺏으려고 온 사기꾼 이었다. 양쪽 모두 도로함이 다부리다. 외나무 다리에서 말을 몰고 가던 선비와 소를 몰고 가던 농사꾼이 맞닥뜨렸다. 사람은 뒤따르고 소와 말이 앞장서 서로 비켜갈 수 없으니 머리를 맞대고 콧김이 세워질 수밖에. 말의 장끼는 뒷발 지리고 소의 장끼는 불러 들이받는 것이니 결과는 불을 보듯 보냈다. 콧비를 당겨 말릴 사이도 없이 박서방 내 황소 의 박치기 일합에 선비의 말은 천공 다리 아래로 나가 떨어졌다. 네 이놈. 천하의 쌍놈이 양방 가는 길을 막다니. 선비의 호령에 지게의 걸음을 가득 지고 가던 박서방은 혼비백산 물에 빠진 말을 꺼내보니 오른발 발목이 비었는지 절릉거렸다. 서른될까 말까한 선비가 마흔을 넘긴 박서방의 뺨다기를 후려 갈기니. 네 이놈. 빨리 말 한 피를 구해오든가. 내 에마의 발목을 고쳐놓든가. 둘 중 하나를 하지 못할까. 산천이 지렁지렁 울리도록 소리쳤지만 농사꾼 형편에 어느 것 하나 선뜻 들어줄 수 없다. 박서방이 두 손을 모아 사정했다. 말 발목이 나을 때까지 누추하지만 소인의 집에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요. 박서방은 선친이 쓰던 사랑방에 선비를 모셔놓고 외양간에 선비의 말을 모시고 빈 발목에 인진숙을 붙이고 오양목을 감았다. 박서방 마누라는 시암탁을 잡고 뒷마당에 묻어두었던 모르술을 꺼내 술상을 차려 사랑방에 올리고 있는 것 없는 것 챙겨서 저녁상을 차렸다. 모르술 호리병을 몇 차례나 비우며 시암탁 한 마리를 해치운 선비는 상을 물리고 이부자리에 드러눕더니 박서방을 불렀다. 어흠 저녁술상은 그만하면 됐다만 나는 객지에서 독수공방은 못하네. 사색이 된 박서방이 나으리 여기는 색주집이 아닙니다. 옥신 각신하다가 안방으로 들어왔다. 밖에서 선비의 행패를 들은 마누라가 박서방에게 나보고 그 방에 들어가라면 이 은장도를 물고 죽을 테니 그리 아세요. 삼경이 될 때까지 여자를 들여보내라고 호통치던 선비가 제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아침상을 차려야 할 마누라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 후 형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박서방 내 집에 들이닥쳤다. 사또도 양반 선비 편일 테니 고발하지 말라는 박서방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누라가 동원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아직도 정신없이 자고 있는 선비를 형방이 깨워서 박서방과 함께 사또 앞으로 데려갔다. 달포전에 새로 부임한 신관사또는 젊었다. 선비는 갓을 삐딱하게 쓴 채 두 손은 뒷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선게 부당하다는 듯 눈을 흘겼다. 박서방이 상황설명을 하고는 제 잘못으로 선비 나으리의 말이 절개되어 사또가 박서방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여봐라 이방과 형방은 두 사람을 데리고 외나무 다리로 가서 다리 길이와 말이 빠진 지점을 확인하고 오렸다. 한참 만에 그들은 돌아왔다. 사또가 말했다. 동원뜰에 외나무 다리 길이로 줄을 치고 말이 떨어진 지점을 찌그렸다. 이방이 기다란 자로 그 은 줄을 내려다본 사또가. 농사꾼 박서방이 외나무 다리에 올라서서 걸어온 길이는 36자요. 선비가 다리에 올라서 걸어온 길은 17자밖에 안 된다. 선비가 다리에 올라설 때는 파소쿠리의 걸음을 잔뜩 쪄 땅만 보고 걸어오는 농사꾼이 외나무 다리 반 가까이 온 걸 봤을 터인데도 기다리지 않고 다리에 올라온 것은 온전히 선비의 잘못이다. 그런데도 적발하장 높은 연배에 농사꾼 뺨을 갈기고 집에 가서 그런 행패를 부렸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사또의 명이 박서방은 맞은 뺨을 세곱으로 돌려주라는 것이다. 박서방이 한 대 때리는 신용만 하자 사또가 세게 때려라! 큰 소리로 고함쳐 나머지 두 대는 선비의 가시 벗겨지도록 거북등 같은 손바닥으로 선비의 귀사대기를 올려붙였다. 선비는 농사꾼에게 서른 양을 보상하고 이 고울을 떠나라! 일이 밀려 집에도 못 가고 노점에 딸린 방에서 자고 난 주인 방첨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 공방을 둘러보는데 웬 비롱뱅이 아이가 화덩 옆에서 자고 난 거적을 채우고 빗자루로 자리를 깨끗이 쓸고 있었다. 방첨지가 나타나자 아이가 화들짝 놀랐다. 허락도 없이 월담을 해서 들어와 잤지만 소재를 하는 걸 보니 경우는 바르구나. 그날부터 비롱뱅이 덕보는 노점 가게방에서 자고 낮이면 풀무지를 하며 거지 신세를 벗어났다. 방첨지 내 노점은 안성에서도 알짜 가게다. 방첨지가 녹여내는 노세의 질이 가장 좋고 방짜 기술이 그를 따를 장인이 없다. 하여 비싸지만 한양 새도가집 헌수목록에 빠지면 비단이 한 짐이라도 체면이 깎인다. 노세를 만들기 위해 용로에 학금을 할 때 구리와 추석의 비율은 방첨지 혼자만 알고 있고 또 하나 모신가 넣는 것도 비밀이다. 종업원이 열댓명 되지만 방짜 두드리는 기술도 마지막 마무리는 방첨지가 선수한다. 서너 해가 흘러 덕보는 불무지를 면하고 초벌방짜 기술자가 되었지만 점심때만 되면 바속 구리 지게를 지고 밤마장쯤 떨어진 방첨지 내 집에 가서 점심밥 상을 지고 오는 건 여전하다.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지로 연명했지만 방첨지 덕대게 봄바탕이 드러나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어깨는 떡 벌어지고 키는 팔척에 가까워졌다. 어느 여름날 용로에서 학금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바속 구리를 지고 집으로 달려가니 땀이 비오듯 한다. 덕보야 우물로 오너라 구호께서 나온 방첨지 마누라가 바가지를 들고 앞장선다. 구호께서 점심 장만하느라 땀을 흘린 방첨지 마누라도 치마가 달라붙어 엉덩이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덕보는 생전 처음 보는 주인 마누라의 몸매를 보고 하처가 뽀근해졌다. 젊은 나이에 재치로 들어와 아직 서른두세밖에 안 된 방첨지 마누라도 벗은 덕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으며 열두 살 때의 아이 등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고운 손바닥으로 등을 문지르다가 앞가슴도 문지르자 혓바지를 뚫을 세라. 덕보의 약물이 치솟아 오른 걸 보고 방첨지 마누라는 훅 달아올랐다. 우물 옆 토란밭에서 치마를 깔고 둘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 바지를 추스르며 거꾸로 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자. 아닐세. 자네가 내게 적선을 한게야. 점심 상을 찌고 후리나케 노점으로 가는데 담벼락 그늘에 앉아있던 관상쟁이가 발딱 일어나 뒤를 막았다. 자네 나 좀 보세. 관상이 변했어. 깜짝 놀라 관상쟁이 영감님을 밀쳐내고 노점으로 왔지만 덕보는 앞이 캄캄하다. 영감쟁이가 내가 나쁜 짓을 한 걸 알아챘구나. 그 짓을 하면 관상이 변하는가? 온갖 생각을 하다가 우선 영감의 입마금이 급선무라 수박 한 덩어리를 사들고 관상쟁이에게 갔다. 도사님 더운데 수박이나 고개를 들어보게. 덕보가 푹 숙였던 고개를 들자 많이 보던 관상쟁이가 잔해는 곧 행제 수를 받아 팔자가 바뀔 게야. 포란밭 에서 나쁜 짓 한 게 들통난 것이 아니란 걸 눈치챈 덕보는 한숨 놓고 나서. 주인위에 뼈 빠지게 일해주고 금음달에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칩니까요? 잔해는 주인위에 일하지만 주인은 잔해위에 일하네. 그날 밤 잠은 안 오고 관상쟁이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주인은 잔해위에 일하네. 주인은 잔해위에 일하네. 이튿날부터 발목을 삐었다는 핑계를 대고 덕보는 점심지개를 지지 않았다. 늦여름 방첨지는 장질부사에 걸려 백약 이무효 피고리 상접하여 덕보를 불러앓혀놓고 노스의 학금과 방자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이틀 후에 숨을 거두었다. 1년상을 치르고 나서 과부가 된 방첨지 마누라는 덕보를 집으로 불러들여 깎듯이 서방님이라 불렀다. 주울산 깊은 골짝 조그만 암자에 책 보따리와 쌀 한말을 짊어지고 공부하러 들어온 한만스는 한달이 후딱 지나자 걱정이 태산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빈 쌀떡을 들고와 노스님께 보여줄 수도 없어. 절간 앞마당 뒷마당 다 쓸고 나무를 해다 부엌에 싸우며 눈칫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정 세 사람이 쌀 한 가마씩 쥐고 올라왔다. 젊은 자훈스님이 노스님에게 고하기를 공부하고 있는 한도령 집에서 쌀 세 가마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그날 밤 한만스는 젊은 스님 방에 들어갔다. 자훈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건 묻지 말고 한도령님은 공부나 열심히 하십시오. 청소하고 나무 하지 말고 부자집 귀공자처럼 법상하게 생긴 또래 나이에 자훈스님은 말없이 법당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불공만 들였다. 덕택에 노스님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말을 탄 대가집 어른이 수염을 휘날리며 마부와 집사를 데리고 암자에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그 어른이 자훈스님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걸 한만스는 들창 밖에서 귀를 세워 들었다. 사내자식이 과거 한 번 낙방했다고 삭발 입산하는 법이 어디 있으며 내가 삼대독자로 우리 집 대가 끊긴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아버님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당장 내려가자. 자훈스님의 흐느낌이 이어지고 침묵이 흘렀다. 발의 자상은 어떠하냐? 벌써 암울었습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술 마시고 넘어져 발의 자상을 입고 머리를 깎고 자훈스님은 아버지한테 잡혀서 하산하며 많은 돈을 한만수에게 남겼다. 3년 후 한만수는 급제를 해서 운경사도로 부임했다. 어느 날 한사또는 공부하던 암자를 찾았다. 노스님 혼자서 양지발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한사또을 보고 빙긋이 웃음으로 반겼다. 스님 그 후로 자훈스님 만난 적 없으십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자훈이는 하한거 뚱한거 한번도 하지 않고 법당에서 불공만 들였어. 어느 여인의 극나광색만 빌었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야. 모친은 살아있어. 한사또는 자훈스님 생각뿐이다. 팔의 자상은 왜 그리 감췄는가? 그리고 밤비만 오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력해야 돌아왔지. 밤새도록 봄비가 온 후 이방이 한사또 앞에 엎드려 고했다. 한사또는 지난 날의 사건 처리 장부인 오간을 훑어보다가 6년 전에 미결 사건을 찾아냈다. 하얀 소목을 입은 청상과부가 봄비를 맞으며 죽은 남편묘의 잡초를 뽑고 있다가 세제를 넘어오던 술취한 선비에게 겁탈을 당하고 은장도로 자결하기 전에 손가락을 베어 소복 치마에 혈설을 남겼다. 한사또는 오간을 덮고 혼자서 술을 마셨다. 젊은 선비가 과거에 낙방하고 술에 취해 낙향하다가 호젓한 산모퉁이에서 봄비에 젖은 소복이 몸에 착달라붙은 젊은 여인을 봤다. 한 십여일 지났을까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입속바위 옆 묘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아 좋아하는 스님을 잡아들일 수 없던 한사또가 몰래 찾아간 것이다. 자운 스님 목탁 소리가 멈췄다. 소복여인도 용서했을 겁니다. 아버님을 또 죽이시렵니까? 그 이후 밤비가 와도 목탁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쪼그라진 갓을 삐딱하게 뒷꼭지에 걸치고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애흠 애흠 폭기침을 하던 붓장수가 짧은 담뱃대에 연초를 이겨놓고 부시또을 치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여인이 다가와 묻는다. 어르신 곰소 간은 배가 언제쯤 떠나요? 잘록한 허리에 두 팔로 머리에 인자루를 떠받들어 봉긋한 접가슴이 반쯤 드러났다. 붓장수는 부시또을 놓고 얼른 일어나 자루를 받아 땅에 내려놓으며 나도 곰소로 가는 길이요. 배는 곧 올 거요. 여인이 생긋이 웃는다. 어르신 고마워요. 아 자꾸 어르신 어르신 하지 마시오. 내 나이 덱보다 몇 살 더 먹지 않았으니 게. 내 나이 얼만지 나 알고 그러세요? 시몬나루토에서 곰소 가는 배를 기다리며 붓장수와 여인네는 날똥무가 됐다. 곰소는 무슨 일로 가시오? 내일이 곰소장이잖아요. 이 자루 속에 하수호를 팔아서 시아버지 회갑상 차려드리려고요. 아니 남편되는 양반은 뭐라고? 남편이 있으면 내가 왜 이 고생 하겠습니까? 붓장수가 안 됐다는 듯이 끌끌 혀를 차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마누라를 두고 나도 3년 전에 상처하고 마누라 잊으려고 이렇게 떠돌이 장돌뱅이 짓을 하지요. 문저녹다 배겨 맞이기는 모두 소장을 주었지. 과부와 가짜 호라비는 주기마자 배를 타고 가면서도 서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곰소항에서 내려 주막을 찾았다. 붓장수가 하수호자루를 메고 과부를 데리고 들어가자 주모가 아이고 오시가 집사람을 장구경 시키려고 데려왔네 하며 마지막 남은 객방 하나를 줬다. 붓장수가 나루토에서 만난 여인과 한방 쓰는게 남복이 멋져고 부무행세를 했고 여인은 할 수 없이 객방에 따라 들어와 하수호자루를 가운데 두고 함부로 흑심은 품지 마시오 하고 못을 박았다. 걱정 마시오 마누라 죽고 나서 여자는 돌처럼 보입니다 그랴. 둘이서 겸상 저녁을 먹고 붓장수 오가가 술 한 병을 마시고 나서 벽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며 여자는 꾹꾹 눌러주고 하수호자루도 뺏을 궁리를 했다. 말로만 들었어. 산삼하고 맘먹는다는 그 하수호 구경 한번 합시다. 여인은 꼭꼭 묶어놓은 자루를 푸는 대신 품속에서 하수호 편을 꺼내 하나만 드시오. 붓장수는 얼른 받아 입에 놓고 빠작바작 씹어먹으며 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 밤 죽여달라고 하수호를 먹이는구나. 여인은 빈 개다리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도왔다. 부침성도 좋아 금방 주모와 형님 동생이 되었다. 설거지를 마친 주모가 안방으로 들어가 여보 이거 좀 들어보시오. 하수호라고 힘 솟구치는 데는 산삼보다 낫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주막 꿀뚝엔 연기가 나지 않는다. 객방 손님들이 고함쳤다. 주모 국밥 한 그릇 먹어야 장터에 가서 용을 쓸 거다니요. 안방에서 주모와 서방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머리가 도끼에 찍힌 듯이 아팠다. 다락문이 열려있고 폰 항아리가 사라졌다. 붓장수 오씨도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픈 것은 마찬가지. 돌며 붓을 판 전대도 없어졌다. 주모와 그 소방이 붓장수 오씨의 멱살을 잡았다. 난감해졌다. 내 마누라가 아니라느니 나도 전대가 털렸다느니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붓장수 오씨는 자기 전대 털린 것은 둘째치고 주막집 도랑아리까지 물어줄 판이다. 장깨가 똑똑 흐르는 오가가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 네 연놈들! 큰소리에 주막 주인이 멱살 잡은 손을 놓았다. 에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얼굴이 반반한 내 마누라를 너희 연놈들이 외딴 섬 색주집에 팔았지! 내 마누라가 너희 돈을 털어 도망갔다면 나도 함께 갔어야지! 당장 사또 앞으로 가자! 주모와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펄펄 뛰는 붓장수를 세 장가 가라고 본을 줘서 달랬다. 척산교 돌다리 밑은 거지 떼들의 소굴이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계절은 역시 겨울이다. 매서운 강바람이 몰아칠 때면 거적댁이 움막집 속 거지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자도 뼈까지 와드라들 떨린다. 지난 겨울엔 모닥불 불똥이 튀어 움막집 열일곱 제가 전소했다. 간들거리는 목숨을 부지하고 겨울을 난 거지들은 봄이 유별나게 새롭다. 척산교 돌다리 아래서 술판이 벌어졌다. 윤진사 댁 잔치판에서 술을 얻어와 모닥불가로 빙 둘러앉은 거지 떼들이 축배를 높이 들어올렸다. 오참봉 가슴에 못이 박혔다. 축배! 모두가 벌컥벌컥 닭배기를 들이켰다. 이곳 거지들 대부분은 천석군 부자 오참봉에게 원안이 맺혀있다. 보릿고개를 못 넘겨 오참봉의 장미살을 야금야금 받았다가 몇 년 만에 선호마지기 밭대기를 모두 넘기고 식솔들을 데리고 온 사람. 오참봉에게 겁탈당한 마누라가 목을 매 숨지자 술독에 빠져 살다가 무맛조로 받은 밭 두 마지기를 다시 오참봉에게 넘기고 이곳으로 고지가 된 사람. 오참봉 내 행랑 아범으로 있다가 도둑 누명을 덮어쓰고 옥사리를 하다가 나온 사람. 그들이 축배를 높이 들며 희희낙락 하는 건 오참봉의 손자 삼대덕자 선희가 심장이 막혀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들의 두목 척산두취가 돌아와 호통을 쳤다. 야 이놈들아 우리가 아무리 오참봉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지만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법이오. 그도 오참봉에 대한 원한이 겹겹이 쌓였지만 불씨처럼 꺼져가는 어린아이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짓 때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꾀재재한 부루마기에 구겨진 것이지만 의관을 갖추고 윤진사 댁 잔치에 갔던 척산두취도 벌컥벌컥 탁배기를 들이켰다. 며칠 후 춘삼을 봄바람에 진달래는 산을 벌국해 물들였고 나비는 노을노을 춤을 추는데 구인당 한의원을 나오는 가마속은 눈물바다를 잃었다. 숨을 핥닥거리는 일곱살 선이를 무릎에 앉혀 안고 있는 오참봉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보름을 못 넘긴다는 의의 말이 오참봉에 오장육부를 쥐어짰다. 선이야 내가 하고픈 것이 뭐냐? 이 할아버지가 무엇이든 들어줄게. 그때 오참봉 조선을 태운 가마는 기우뚱거리며 척삼겨 돌다리를 지나고 있었다. 잠깐! 선이가 가마를 세우고 가마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남녀노소 거짓 떼들이 캐올려 풀밭에 앉아 얻어온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걸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할아버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저 사람들 우리 집에 불러 이 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여주고 싶어요. 제기차기 하던 내 친구도 저기 있어요. 이튿날 오참봉 내 집에서는 빼아닌 잔치판이 벌어졌다. 소 한 마리를 잡아 가마솥에 고깃국이 설설 끓고 석세에서는 불고기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희가 손희가 친구들 친구들과 뒷곁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동안 사랑방에선 오참봉과 척산두취가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나의 업보인가? 오참봉이 오랜 침묵을 깨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척산두취가 무겁게 대답했다. 저기 남양받이 산자락에 내 밭이 다섯 마지기가 있네. 그곳에 척산교 아래 사는 사람들이 살집을 짓게 우리 고을 목수들을 다 불러와 가구 수대로 집을 짓고 그리고 오참봉이 말을 끊고 천장을 보고 있자 척산두취는 눈을 왕방 울만하게 뜨고 볼린 입을 담을 수 없었다. 오참봉에 입이 열렸다. 넌 백마지기 밥 백마지기를 내놓을 테니 자네가 적당히 나눠주게. 척산두취가 방바닥에 얼굴을 박고 어깨를 들썩였다. 열흘 후 봄의 쌀을 담뿍 받으며 목수들과 거지들이 어울려 집 짓는 모습을 구경하던 선희는 할아버지 오참봉 품에 안겨 안원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비매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실부모하고 집안이 기울어져 어린 나이에 기생학교인 본본에 들어갔다. 흑단같은 머리에 백옥같은 살결 반달 눈썹에 사슴같은 큰 눈 미모도 빼어놨지만 얼굴에는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기품이 서려있었다. 시조를 짓고 사군자를 쳐 팔폭 병풍을 만들기도 했다. 열여섯에 비매는 명월관으로 들어갔다. 비매의 명성은 삽시간에 퍼져 장안의 한량들이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누가 비매의 머리를 얹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비매의 치맛끈은 단단해 명월관을 찾은 무탈량들이 비매를 품어볼 수는 없었다. 마침내 허우대가 멀쑥하고 통이 큰 윤대감이 3년여 정성 끝에 비매의 머리를 얹었다. 이튿날 아침 여위의 피를 보고 윤대감은 감격해 삼청동에 기와집을 마련해서 살림을 차렸다. 비록 기녀 출신의 첩실이지만 비매는 조신하게 문박 출입을 상갔다. 예쁜 딸까지 나와 윤대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호사 다마 기묘사화로 조정은 피를 튀기더니 결국 윤대감은 머나면 총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비매는 딸을 부둥켜안고 털썩 주저앉고 윤대감은 포절들에 묶여서 속절없이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추나 추동 꽃피고 새우는 봄이 와도 우수수 낙엽은 날리는 가을이 깊어 가도 비매와 딸은 문을 꼭 잠그고 두문 불출이다. 쿵피비 찾아왔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담이 무너져도 방치할 수밖에 없고 극기야 살똑도 바닥을 드러냈다. 명월관 옛 쫓겨날 판이 되었다. 매파가 찾아왔다. 윤대감 께서 청산도에 귀양가신지 이태만에 사약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리고 비매는 눈물을 쏟았다.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고난은 혼천은 소천 사는 권판서로 상처한 오랍이었다. 매파와 셋이서 배면을 했다. 비매는 조건을 걸었다. 소첩이 비록 궁핍에 지쳐 일부 종사를 지키지 못하지만 만약 훗날이라도 윤대감 님께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소첩은 모든 걸 미련 없이 두고 윤대감 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약조해 주십시오. 권판서도 틀이 큰 인물로 비매의 손을 꼭 잡으며 천지신명 게 맹세코 약속하리다. 여기저기 비매가 진 빚을 권판서가 모두 갚아주고 삼청동 비매의 집담보도 풀어줬다. 비매는 딸을 데리고 권판서 집으로 들어갔다. 권판서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비매는 제 배속에서 낳은 아이 이상으로 어린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시어머니에게도 효부 노릇을 했다. 이듬해 비매는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 권판서와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졌다. 권판서와 시어머니는 비매가 데려온 딸도 친 친선녀처럼 귀여워했다. 비매는 5년간 내리 아들 셋을 낳아 손귀한 이 집안의 보물덩어리가 되었다. 태평스럽던 이 집안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귀양 같던 윤대감이 돌아온 것이다. 비매는 시어머니와 권판서에게 큰 절을 올리고 윤대감 사이에 난딸을 데리고 삼청동으로 달려갔다. 어린 아들 삼형제도 두고 쓰던 거울 동백기름 경배 등을 모두 두고 맨몸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귀양살이 8년 만에 피곤이 상접한 윤대감을 안고 비매와 따른 방송대곡을 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보약을 짓고 박댁 수굴에 올리다 보니 또다시 쌀떡 걱정을 하게 되었다. 짐작을 했을까 소문을 들었음일까 권판서가 고금을 보내왔다. 어느 날 윤대감이 비매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부인 어린 아들 셋을 팽개치고 오는 법이 어디 있소? 가보시오.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 셋에 꽉 찼던 서름이 터져 이불에 얼굴을 묻고 많이도 울었다. 비매가 양쪽 집안을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집안 볼 것 없고 배운 것도 변변찮은 박대근은 허우대 하나만은 타고났다. 어깨가 떡 벌어진 팔척 장신에 이목구비가 뚜렷해 의관을 차려입고 저작거리로 나서면 속은 비어있어도 겉모습은 위풍당당하다. 말섬씨 또한 그럴듯해서 수중의 땡전 한입 없어도 폭기침을 크게 하고 주막에 들어가 툭툭 주모에 엉덩이를 치며 입으로 구슬려 얼큰하게 취해서 천석근 최부자의 무남동려 외동딸 오순을 달팔근방 물레 방앗간에서 제 손으로 옷고름을 풀게 하였다. 최오순이 헛구역질을 해대자 부랴부랴 원래를 치렀다. 허구한 날 빈들빈들 놀고 있는 사위가 못마땅하지만 아들없는 최부자는 박대근을 보면 한편으로는 든든하다. 박대근에게 최부자 구슬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백앤머리 송사로 오순을 녹여 외동딸 오순이 최부자를 조르도록 만들었다. 사돈의 팔천격인 초외당숙이 육조 가운데서도 인사권을 쥔 이조판서와 끈이 닿는다는 걸 알았고 때는 바야흐로 매관 매직이 성행하는 시절이라 최부자의 전대를 풀도록 외동딸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졸랐다. 최부자가 사위를 불렀다. 그래 얼마를 갖다 바치면 무슨 자리를 꽤 잘 수 있는가? 논 백마직이 만 찌르면 변방의 사또 자리는 문제 없고요. 1년 반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초외당숙이라는 작자는 한때 한때 말단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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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이조판서인 양 우수대는 위인이다. 초외당숙이 중간에서 사말가량은 떼먹고 마침내 박대근은 첩첩산중 정선사또가 되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난다고 박대근은 부임하자마자 수청 기생을 뽑았다. 이 산골짜계 이런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쉽게 수청 기생 정계는 천하일색이다. 마누라 최호순이 사또 정부인의 위세를 떨쳐보려고 산림 보따리를 싸서 내려가겠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박대근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못 내려오게 했다. 거의 1년을 복수공방으로 보내던 최호순이 밀객을 정선으로 내려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청 기생 치마폭에 쌓여있다는 걸 알게 됐다. 최호순이 분해서 부들부들 떨다가 찾아간 곳이 외당숙이다. 외당숙이 최호순의 하소연을 모두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외당숙이 나기를 타고 정선으로 떠났다. 밤이면 주막에서 자고 낮엔 길을 가기를 몇 날 며칠이던가 마침내 정선 관하에 도착 수문장이 안으로 달려가 정선 사또에게 고하자 박대근은 보선빨로 달려나왔다. 정선 사또 박대근은 초 외당숙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지다. 그날 저녁 연애 자리에서 초 외당숙이 수청 기생 청계를 보고 볼린입을 담을 수 없었다. 연애가 파고나서 둘만 남은 자리에서 초 외당숙이 말했다. 청계라는 기생은 소문대로 천하일색이구먼. 당숙님 청계가 한양까지 알려졌습니까? 초 외당숙이 태연히 말했다. 자네가 천하일색을 구했다 해서 이조판서는 학수구대하고 있네. 곰짝없이 청계를 빼앗기고 나서 박대근은 넋을 잃었다. 당나귀 등에 초 외당숙과 기생 청계가 타고 정선을 떠나자 박대근은 눈물을 흘리며 아침부터 술을 포마셔 저녁 나절에는 인사불송이 되었다. 그 시간 하진부 주막집에 남녀를 태운 당나귀가 들어왔다. 주막집 객방 하나가 그날 밤 지진이 났다. 한양으로 돌아온 저 외당숙은 남산골에 조그만 기와집을 마련하여 청계를 앉혔다. 어느 날 최오순이 시름에 젖어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외당숙 마누라가 두 눈에 상심지를 켜고 들어와 다짜고짜 오순의 뺨을 갈기며 풍풀이를 했다. 인연아 내 신랑한테서 뗀 찰거머리를 왜 우리 남편에게 붙였어? 엄마가 죽고 나서 새엄마가 들어왔다. 일곱 살 분이와 아홉 살 만득이 남매는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표독스러운 새엄마는 두어달 남짓 분이와 만득이 남매를 부드럽게 대하더니 어느 날부터 인가 회처리를 들기 시작했다. 푸오 하궁이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부지깽이로 분이에 등줄을 후려쳐 등에 맺힌 피가 적삼을 적셨다. 만득이가 여동생의 등에 된장을 발라주며 눈물을 줄줄 흘리자 푸니는 오빠 괜찮아 울지 말아라며 오빠를 달랬다. 만득이는 아버지가 없으면 못습니다. 아버지가 띠 처마 밑에 가득 쌓아놓은 장작을 계모의 친정 아버지가 다 지고 가고 만득이 보고 나무 해오라 명한다. 동네 젊은이들이 나무 하러 산에 갈 때 지게를 질질 끌며 따라가면 젊은이들이 먼저 나무 한 짐을 해서 만득이 지게를 채워 줬다. 앞산 멀리 엄마의 무덤을 보며 만득이는 눈물을 쏟았다. 남매의 아버지는 푸 외장꾼이다. 사양꾼 집에 가서 여우꼬리 족제비터를 가야 산자락에서 조리떼를 사다가 집에서 다듬고 악역풀을 끓여 붓을 만든다. 정성들여 만든 붓 보쯤을 둘러매고 이장 저 장을 다니다가 어떤 때는 한양까지 올라갔다 올 때도 있다. 집에서 붓 만드는 게 열흘이면 붓 보쯤을 메고 떠돌아 다니는 건 스무 날이다. 붓 장수는 짐만 나서면 계모 밑에 두고 온 남매 걱정이다. 그러나 새 마누라가 심성이 좋아 제 배에서 난 자식처럼 잘 보살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했다. 부니야 이리 와서 세수해야지 여기 대하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았다. 부니가 나가면 계모는 팔을 걷어붙이고 손수 부니의 얼굴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준다. 붓 장수가 집에 있을 땐 이렇게 부니를 감싸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다. 한 번은 만뜨게 무릎이 까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물었다. 나무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려 넘어졌어요. 그때 계모가 웃으며 나무는 무슨 나무야 불쏘시개가 없어 뒷곁에 낙엽 좀 긁어오라 했더니 장난치다 넘어져놓고 부짱수가 부짱수가 집을 나서자마자 계모는 남매에게 회처리 타작을 한다. 너희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밥을 굶기고 한겨울에 발가벗겨 마당에 꿀앉히고 한여름엔 기둥에 묶어도 모기들이 온몸을 뜯도록 한다. 3년이 흘러 부니는 10살이 되고 만뜨기는 12살이 되었다. 부니는 눈이 초롱초롱해졌고 만뜨기는 억세졌다. 계모는 여전히 남매를 학대해도 착한 두 남매는 계모를 엄마라 부르며 깎듯이 대했다. 어느 장날 계모가 장에 갔을 때 두 남매가 나란히 마루에 걸터앉았다. 만뜨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한테 모든 걸 털어놓자. 오빠 그건 안 돼. 새엄마의 메타작이 겁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가슴이 찢어져. 만뜨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만 토했다. 그날 저녁 계모는 장에서 돌아와 수저를 놓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계모가 장결에 추워서 눈을 떴다가 우아 비명을 질렀다. 나는 만드 귀신이다. 나는 부니 귀신. 가물거리는 등잔불에 얼굴이 새하얀 만드기와 부니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계모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계모가 손으로 볼을 꼬집어보려 하니 두 손은 물론 발목도 묶여있다. 내 인연! 회초리 맛을 한번 봐라! 구니 귀신이 사리 회초리로 계모의 오동통한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만드 귀신은 부지깽이로 등짝을 내리치자 속적삼이 피에 젖었다. 사사살려주세요. 고함도 못치고 계모는 사시나무 떨듯 와드라들 떨따가 기절했다. 남매 귀신은 기절한 계모의 묶은 팔다리를 풀고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대껏 우물에서 입가에 바른 고추장과 얼굴에 바른 밀가루를 씻어냈다. 이튿날 아침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부니가 인사를 하자 계모는 고개를 숙이고 식은 땀을 끌렸다. 다음날부터 새벽에 아궁이 불씨를 살리는 것은 계모 차지가 돼 부니는 늦잠을 자고 만드기도 물 한 그릇 떠다주세요. 계모를 식혀 먹기 시작했다. 장인어른 회갑 잔치에 가는 강탁은 네 살베기 아들 손을 잡고 장엇을 덮었어 풀러오는 배를 감춘 채 두 눈만 빡금이 내놓고 뒤따르는 아내 그리고 고리짝을 지고 마지막에 따라오는 행랑아범과 골포 나루토에서 배를 탔다. 황포도대를 단 긴 나룻배는 닷줄을 풀고 조금 뒤에 다가올 참상도 모른 채 조용히 강물 위로 미끄러졌다. 강 폭판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나룻배 바닥에서 물이 용소 숨쳐 오르고 황포도대가 기울기 시작했다. 강탁은 배전을 잡고 말미쪽으로 가며 아들과 아내를 불렀다. 배는 아수라장이 됐다. 강가에 쓰러진 강탁이 정신을 차렸을 땐 하늘에 흰 구름만 흘러갔다. 도선객이 서른다섯 명이라느니 서른일곱이라느니 혼란스럽더니 살아나온 사람도 여섯이니 일곱이니 오락가락했다. 고울 이방이 사고 수습을 한다고 골포 나루토의 조그만 차양막을 쪘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고울 사또가 평복 차림으로 배에 탔다가 심리 아래에서 익사체로 떠올랐고 다른 도선객들도 강 아래에서 불기의 객으로 띄엄띄엄 발견됐다. 익사체도 못 잡고 행방불명된 도선객이 배사공을 위시해 열다섯이 넘었다. 창극이 일어난 지 사흘째 골포 뒷산 팽나무 아래 상여집에서 이방이 칼에 찔린 시체로 발견됐다. 골포 나루는 밤이면 물기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둥 귀숭숭해져 해가 지면 사람들은 문밖 출입을 삼갔다. 두 달이 지나자 나룻배 전복 사고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고 한숨 소리만 강간이 들렸다. 골포에서 250리나 떨어진 산천 협곡에 졸부가 나타나 돈을 물쓰듯 하고 다녀 색주집마다 반반한 색시 모셔다 놓기 경쟁을 벌였다. 그날 밤도 옥색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눌러쓴 졸부가 색주집 하나를 복점 술을 실컷 마시고 어린 기생을 품고 시시덕거리다가 골아떨어졌다. 오삭해서 일어나 보니 목에 시퍼런 칼날이 바짝 박아섰다. 너도 누구냐 이 밤중에 자객의 주먹 한방에 졸부는 기절했다. 자객은 어린 색시를 이불에 둘둘 말아 다락 속에 쳐박고 기절한 졸부의 두 손을 치맛근으로 묶은 후 술상에서 술을 따라 졸부의 얼굴에 뿌렸다. 졸부가 깨어났다. 다다 당신은 누구누구여 벌거벗은 채 손발이 묶인 졸부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다. 임신한 나의 처와 네살배기 아들을 골포나로터 강물에 잃은 사람이다. 한평생 배싸공을 한 놈이 물에 빠져 죽을 리는 없지. 배가 가라앉은 건 내 탓이 아니 왜다. 입 닥쳐 이놈아. 사또가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돈을 금으로 바꿔 허리 속에 겹겹이 띠두르고 한양 윤대감에게 인사청탁을 하러 간다는 정보를 이방이 내놈에게 알려줬지. 강탁은 숨을 가다듬었다. 내놈은 나룻배 바닥판자를 뜯어 약하게 덮어두고 녹근을 메워뒀다가 강 한복판에서 녹근을 당겨 배를 침몰시키고 물속에서 물고기 같은 내놈이 허우적거리는 사또를 익사시키고 허리에 찬 금괴를 훔쳐 달아놨지. 반씩 나누기로 한 이방과 상여집에서 만나 금괴를 독차지하고 입을 막으려고 그를 죽였어. 제발 살려주시오. 남은 금괴를 모두 드리리다. 폐사공 졸부가 애원하며 물었다. 그런데 소인이 이 먼 곳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으니까? 그 옛날 혼자 배를 탄 처녀를 내놈이 겁탈하고 1년이나 데리고 살다가 내놈의 천박하고 잔인한 성격에 진절머리 난 그 여자가 진정으로 도망친 곳이 바로 여기지. 니놈이 술만 취하면 떼돈 벌어 찾아가 떠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떠들었잖아. 사흘 후 달 밝은 골포나루토에 강탁이 보자기를 풀어 폐사공의 머리를 풍덩 강물에 던지며 외쳤다. 원원들이요 고이 잠드소서. 죽고 행방불명된 사람들 집에는 금괴 하나씩 을 돌렸다. 3대 독자 외동아들의 혼사 문제로 박대감의 고민은 기포만 간다. 술 한잔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건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은 안 오고 소적새 소리만 박대감의 마음을 쥐어짰다. 15년 전 바로 이 방에서 였지. 박대감과 오대감은 어릴 적부터 한 서당에 다니며 둘도 없는 친구로 그리고 함께 급제하여 나란히 나라의 녹을 먹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어 틈만 나면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짓고 사곤자를 치고 어릴 적 서당 다닐 때 장난치던 일을 떠올리며 걸걸 웃었다. 어느 봄날 박대감의 사랑방에서 대작하다가 두 사람은 혼약을 맺었다. 박대감의 두 살 난 아들과 오대감의 네 살 난 딸을 15년 후에 혼인시켜 두 사람은 사돈이 되기로 약조하고 지필묵을 갖고 와 그 사실을 혼약서로 남겼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러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국사를 논할 때 조금씩 시각을 달리하더니 결국 사색 당파에서 갈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사사로이 박대감과 오대감은 여전히 관포지교를 이어가며 친형제 이상으로 정이 두터웠다. 박대감의 아들은 혼원장부가 되어 초시에 합격한 후에 과거 준비를 하느라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고 부사리 오대감의 딸은 절색의 얌전한 처녀로 가끔 장옷을 덮어쓰고 몸종을 데리고 정성들여 빚은 떡과 유과를 싸들고 암자를 찾았다. 자선이 귀한 박대감이 재척하여 혼인나를 잡았다. 허사다마 혼인나를 백여일 남겨두고 사화의 광풍이 휘몰아치며 오대감은 사약을 받고 부인은 대들뽀의 목을 매고 아들들은 귀양을 갔다. 오대감의 딸 수인만 남았다가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취득같은 어느 날 장옷에 몸을 숨긴 수빈 아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화의 소용돌이도 잦아들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이 활짝 열린 날 박대감의 아들 용인은 급제를 해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금이 환영했다. 수인만 남았다가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취득같은 어느 날 장옷에 몸을 숨긴 수빈 아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화의 소용돌이도 잦아들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이 활짝 열린 날 박대감의 아들 용인은 급제를 해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금이 환영했다. 사흘 동안 잔치가 벌어진 후 박대감 댁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박대감 아들 용의가 부모를 앉혀놓고 큰절을 한 후 용의의 어머니는 기절했다. 이튿날 용의의 어머니는 박대감도 모르게 몸소 의금부를 찾아가 역적의 딸이 숨어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고발을 했다. 의금부 부사와 포졸들이 암자에 들이닥쳐 수빈 아씨를 묶고 옥에 가뒀다. 박대감이 노발대바라고 용의는 땅을 치며 울부 지졌지만 박대감 부인은 막무가내 그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 한 걸음도 들어올 수 없다. 바락바락 악을 썼다. 도승지의 명으로 수빈 아씨는 3일 만에 풀려났다. 오대감에게 사약을 내리고 아들 둘을 귀양 보낸 걸로 단제는 끝났다는 것이다. 이튿날 그 소식을 듣고 박대감 부인은 몸져눕고 용의는 한 걸음에 암자로 달려갔다. 수빈 아씨는 암자 옆 물이 콸콸 흐르는 골짜기 두 사람이 언제나 나란히 앉아 정을 나누던 넓적한 바위의 신발을 벗어두고 소나무에 목을 맸다. 용의는 짐승처럼 울구짖고 박대감은 눈물만 썼는데 몸져누었던 용의 어머니는 발 딱 일어나 화색이 돌았다. 구절구절 애절한 정으로 쓴 유서를 읽고 또 읽으며 몸부림치다가 피를 토하던 삼대복자 용의는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배사공 아버지가 이승을 하직하자 노를 잡아 처녀 배사공이 된 열일곱살 청명은 혈열 단신이 되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황참봉래 집사로 일하는 총각 태무기와 눈이 맞은 것이다. 황참봉래 넘밭은 월곡천 건너에 산재에 있어 가을이면 집사인 태무기가 작황을 보고 소장료를 책정기 위해 매일 청명의 배를 탔다. 어느 가을 날 마지막 배로 강을 건너고 나루토의 배를 묶는데 내 건너에서 소리쳤다. 후두둑 찬비가 내리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청명이는 배를 풀어 내를 건너 태무기를 태워왔다. 가을비가 사납게 쏟아져 태무기는 고개 넘어 황참봉 내 집까지 갈 수 없어 나루토 옆 청명이네 집에 들어갔다. 감자를 박아놓은 보리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호롱불을 마주보고 벽에 기대 앉아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며 목이 메어 천장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태무기는 조실부모하고 부지로 나무로 황참봉의 눈에 들어 집사가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했다. 얘기에 정신이 팔려 동창이 밝아오는 것도 몰랐다. 청명이와 두 살 위 태무기는 정이 깊어 갔다. 어느 날 저녁 태무기는 청명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고 갔다. 기나긴 겨울밤 태무기는 불쑥 찾아와 약과와 인절미를 주고 돌아가기도 했다. 꽃피는 봄 청명의 자색도 꽃처럼 피어났다. 밤새 봄비가 쏟아지더니 날이 밝자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산벅꽃은 흐드러지고 깨꼬리 울음에 맞춰 산들바람은 목덜미를 감아 돌았다. 나룻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배 떠나기 전에 얘기 꽃을 피웠다. 시름판에서 몰고 온 황소가 다섯 마리라느니 그 말을 들은 어깨가 떡 벌어진 장정은 쌀 세 가마를 지고 심리를 단숨에 갈 수 있다느니 어떤 젊은이는 밭에 박힌 집채만한 바위를 뽑았다고 힘자랑을 했다. 배가 막 떠나려는데 젊은이 셋이 달려왔다. 저 작거리의 왈패들이다. 하나는 사또의 생질이라고 세상 무서운 게 없고 하나는 만석군 부잣집 막내 아들 개차반이고 나머지 하나는 언제나 품속에 단곰을 품고 다니며 싸움판에서 뼈가 굵어진 망란이다. 사또의 생질이 밤새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청명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자 놀란 그녀가 획 돌아서며 뺨을 갈겼다. 인연 바라하면서 배에서 내리자 나머지 두 알패가 청명의 두 팔을 잡고 배에서 끌어내려 사또 생질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청명이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배를 향해 사람 살려 목에서 피를 썼듯 소리쳐도 시룸꾼도 쌀 새가 맞았다는 장수도 바위를 뽑았다는 젊은이도 물풀에 지팡이를 든 스님 보부상 소장수 선비 소금 장수도 모두 고개를 돌려 먼 산만 바라봤다. 그때 왜소한 박물장수 청년이 배에서 뛰어내려 숲속으로 달려가며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벼락 고함을 질렀다. 청명의 하늘을 찢는 비명도 곧 잠잠해지고 깨꼬리 소리만 들렸다. 얼마 후 왈패 셋이 싱글거리며 숲에서 나와 훌쩍 배에 오르고 치마가 찢어지고 옷걸음이 풀어 헤쳐진 데다 머리까지 산발이 된 청명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뒤따라 배에 올랐다. 얼굴이 비투성이가 된 박물장수가 숲을 나와 기어서 배로 다가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명이 박물고리 짝을 배에서 냇가로 내던지며 탑줄을 풀고 노를 밀었다. 박물장수가 배를 멈춰 고함치자 배사공 청명이 배 떠날 시간이 지났어 매몰차게 말했다. 입술이 당나발이 된 박물장수가 야 이년아 이럴 수가 있어 냇가에서 자갈을 던졌지만 떠난 배는 오지 않았다. 간밤에 터부은 비로 월곡천은 으르렁거리며 세차게 흘러내렸다. 보통땐 강 한복판에 칼바위가 드러나 보이지만 오늘은 물살 속에 잠겨버렸다. 강 위로 오른 나룻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물살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 칼바위를 박고 산산 조각이 났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